이지우 선수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줄곧쭉 지켜봤던 선수로서 겨울에 동기훈련 관찰을 하면서 제 눈에 포착이 딱 돼서 그 뒤부터 아주 주의깊게 제가 이 선수를 많이 살펴봤습니다. 일단 박맹이 컨택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도도 있고 앞으로 중장급 리퍼로 제일 대성할 것 같은 선수로서 느낌이 딱 왔기 때문에 이 선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